다니엘씨, 어제 뭐 했어요? 어제 스티브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스티브 생일 파티 했어요. 아, 그래요? 스티브한테 선물도 줬어요? 네, 줬어요. 책 두 권 줬어요. 스티브는 또 무슨 선물 받았어요? 스티브는 어머니께 용돈을 받았어요. 동생한테서 카드를 받았어요. 그리고 제시카한테서 꽃을 받았어요. 그럼 저도 스티브한테 선물 줄 거예요. 스티브는 뭐 좋아해요? 스티브는 테니스 좋아해요. 그럼 저는 스티브한테 테니스 라켓을 선물할 거예요. 좋아요.